물이 물도 보급을 해놔야돼 아 혹시 그 나 강아지 미션 안해서 그런건가? 그런거 같은데? 강아지 미션 안해가지고 강아지 미션 안해 강아지 미션 안해 강아지 미션 안해 아아아 수리해 이거 뭐 굼도시 있다 뭐지 뉴 에네미 로드 버클러 적이라고? 어 적이네 어딜 올라고 아 물만 가져갈게요 걸렸어 걸렸어 일로와 어 아 방패다 방패는 이렇게 죽여야됩니다 방패 올 때 피해주고 요렇게 나 한발 남았다 요렇게 음 먹을거 많아 다 털어야겠어요 어 총알도 있어 샷건탄 한발 두발 쏘는데 한발 주다니 이게 화장실입니다 밑에로 이렇게 다 보여요 잘 수 없으면 발 뒤끝에 다 묻지 이게 화장실이야 물 물 꽉 찼네 아 아이씨 음음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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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오케 100% 완료 깔끔하게 털었어요 매드맥스 어디서 사야죠? 스팀에서 사야지 GMG나무... 아악! 왜 말 시켜! 아이씨 말 시키지 마! 집중력 떨어지잖아 GMG같은데서 사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거기까지 알려줍니다 말 하지마 말 시키지마 밟지마. 밟지마. 다 고쳤어? 맞아. 제가 봤을 때는 조캐를 안해서 그런 것 같아. 그 뭐지? 파란색 캐 있는데? 요거. 빠른 이동이 안 되나봐요. 패스트트래블이... 패스트트래블 버튼이 있거든? 그러면은 여기서 되나본데? 패스트트래블이? 되는 것 같아. 저기 기구로 가면 되지 않을까? 빠른 이동. 왠지 될 것 같아. 차는 어떻게 옮기냐고? 알아서 뭐 따라오겠죠? 어설프. 결국은 될 거야. 될거야. 되나? 올라가봐야 되나? 분명히 패스트트랩... 아니면 요새에서 요새로? 요새에서 요새 아니면... 기구에서 기구일거야. 둘 중에 하나야. 여기서... 요새에서 요새인가 보다. 느낌이 그래. 모르니까 알아가야지. 여기로 바로 떨어지면 괜찮을려나?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... 아, 뭐. 죽을 것 같다. 낙사가 있어가지고... 불안해요. 나아... 동기한은 이미 다 해놨지. 분명히 저기서 될거야. 돼야만 해. 저게... 아니, 이 게임을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지. 나도 처음 해보고... 보는 사람도 처음이고... 들어간 다음에... 분명히 될 것 같애요, 그쵸? 패스트트랩을... 된다. 오케이. 요새에서 요새는 되네요. 이케를 해야되네, 이케. 도그 앤 버기. 그러면 퀘스트를... 어떻게 선택을 하지? 사이드 퀘스트를... 사이드 퀘스트... 드라이브 투 춤... 아, 여기구나. 여기, 여기. 일로 가는 거네. 그럼 여기로 가려면... 기지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... 패스트트래블이... 이런데도 돼요. 여기. 가까운 데로. 이미 내가 한번 점령한 지역은 다 갈 수 있나봐. 다 갈 수 있어요. 한번 간 것... 근데... 기고 여기도 되고... 여기도 지금 패스트트랩을 뜨죠. 여기는... 왜 안 된 거지? 편하네... 빠른 이동 되니까... 빠른 이동 되니까... 여기가 처음 시작했던 곳이죠? 랩이 생각보다 넓어요. 여기가 어디냐면... 지금 뒤에 타고 있는 애... 이 꼽추의... 이게 원래 기지야. 근데 워보이들이 와서 다 뽀개 버렸지. 스캐빈저들이. 여기서 원래 차를 업그레이드하고... 여기가 우리... 숙소였는데... 다 뽀개 버렸어. 버기차 아직 살아 있네, 이거. 아, 개. 아, 개 살아 있네. 야, 어떻게 안 죽었지? 급폭발해서? 그럼 어떻게 안 죽었을까? 야, 이거... 빠른 이동 안됩니까? 짓... 까지? 빠른 이동. 예에! 흐흐흐흐 야, 이렇게 하니까... 걔를 안 데려와. 와... 이씨... 이렇게 하니까... 걔를 안 데려와. 미친... 이런 개같은 진짜... 저건 차로 데려오란 얘기야. 개 어디갔어? 예에에에. 아, 개 타고 있네. 뭐라서 오란 얘기지? 아, 이 차 그지 같은데, 이거? 이거 완전히 왔어... 완전 별론데, 이 차. 부스트도 없고. 어어, 운전하게 해야 고맙다. 아, 운전하게 해야 고맙다. 마인필드. 어, 개는... 지뢰밭을... 검색할 수 있대. 오오... 개가 짖으면 주변에 지뢰가 있는 거야. 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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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... 개를 데리고 다닌 이유가 있네. 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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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... 잘, 잘 해줘야 돼. 어, 저쪽에 아저씨 있네? 아저씨한테 들렀다 가자. 여기 한번 들린덴데? 그러고 보니? 한번 들렸던데긴 한데... 왜 또 생겼지, 저 아저씨가? 코코X 패치 컴퓨터 과연. 아주 그리고 거기에서 전혀 없었 vos które 다른 travels from what you were still lie inside dormant waiting to rise again No this is what I am Maybe not Perhaps you fear him you carry inside That he will hurt you with his weakness Enough 너무 좋습니다. 너네네. 너네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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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퓨리 시간. 체력. 단계가 레벨업이 되면 저렇게 올라가는구나. 언락이 돼서. 고철? 아니 고철은 많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 괜찮을 것 같아. 뭐지? 이리 와. 이 족밥차로도 이길 수 있어. 여기는 초반지역이라. 둘이 아, 이... 부딪히는 기술이 안 돼. 아, 이씨. 나중에. 야! 자, 이씨! 저 자식이... 못 올라갈 것 같은데, 여기? 아, 올라간다! 근데 이거 데미지, 차가 데미지를 안 입어. 무적이야. 거의. 저렇게 떨어졌는데. 열어줘요. 여기다가 강아지를... 뽁! 아, 개지 완료. 도그 앤 버기. 음... 기다려. 뉴... 자동차... 추가가 됐어요. 도그 앤 버기. 도그 앤 버기. 여기 왜 이렇게 오바이 타는 애들이 많지? 동네. 아무리 봐도, 이거 요새 업그레이드 해줘야 될 것 같아. 어? 지시 나한테 쾌를 준다. 무슨 쾌입니까? 장롱은 항상 필요하지. 계속 얘기해봐. 아니면 그냥.. 아, 아, 안전하자. 타는 항상 필요하지. 계속 얘기해봐. 아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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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너데라. 아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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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 데들리 스모키한 파우더 그 죄수를 데려오라고 블랙 파우더의 레시피를 알고 있는 죄수를 찾아서 데려와라 이제 아머리 프로젝트를 하는 첫 번째 단계인가 봐 쓰랄 러스터 케이브로 가시오 블랙 파우더면 화약이 화약 종류겠지? 그거 왜 있지? 좀 강력한 화약을 만들고 싶은가 봐 어디 있는 겁니까? 여기? 그럼 여기 먼저 가서 이거 찍어야겠는데 빠른 이동 빠른 이동 빠른 이동 안 돼 여기는 빠른 이동 가능한 구간이 아 이렇게 나온다 아직 안 찍어서 안 되네요 이게 극혜하고 상황에 따라서 빠른 이동 되는게 틀려 이거 이거 아 왜 안떠 야아 너무 약한가? 출력이? 출력이 너무 약한가봐 내 차는 육기통인데 왜 이렇게 허접한거야 아이 아이ELL 쓰이 거기에 다 빠져나온 거 같아요 그럼 이따가 돌아가면서 한 번 보지 어 이거 뭐지? 한 번 뛰고 싶어아 오우 저런거 보면 이렇게 뛰고 싶지 나와 아 아 위험해 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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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이거 너 수리 안해 어 내 차 내 차 내 차 내 차 저 차라도 타자 빨리 수리해라 빨리 고치고 있어 지금 고치고 있어 고치고 있어 야 진짜 가볍다 이거 아 차가 가볍네 확실히 가벼워 고치고 있어 겉은 내려야 돼 내려야 돼 내려야 돼 내려야 돼 X4 아 다 고쳤어 이리와 도망간다 저거 그 혼자라면 꼭 도망가더라 이거 큰 건가? 진짜 수리는 기가 막히게 빨라요 이거 본부로 가져가면 이득이라고? 이거 본부로 가져가면 이득이야? 나한테 뭐 스크랩 메탈 같은 거 들어오나? 아 콜렉션만 추가되는 거지 그럴 거 같아 콜렉션만 추가되는 거야 풍선 세 번째 풍선 다 왔어 세 번째 풍선 신도가 되자 님 팬가이 고맙습니다 다 왔어 설마 설마 뭘 먹는다는 거지? 구데기만 먹겠다는 거겠지? 구데기만 구데기는 영양분이니까 어쩔 수 없어 먹을 게 많지가 않아요 이 게임이 메탈 챙기고 기름통 들고 올라가야겠지? 연료가 아마 필요할지도 몰라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이게 뭐야? 이럴 때 돌아가야 돼? 기구 타려면? 앗 공통 쟤 여기 하나 세 개 있는데 하나 못 찾았네요 자 동기화 하러 가자 왜 안되냐? 이거 동기화 저기 스나이퍼 있네 맵 찍어야지 콜로소스 여기가 콜로소스 지역이네 여기 하나 있고 스탱크 껌 캠프 난이도 두 단계 지금 제가 왜 캠프를 공략을 못하냐면 스나탄이 없어요 스나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캠프 하나 있네 미리 이렇게 맵을 찍어놓는 거죠 한 바퀴 돌아서 없으면 고만 데스런 저런 건 안해도 되는 거예요 스나이퍼 됐어 맵에 이렇게 똑똑똑 찍히죠 내려가자 실내 도약 같은 건 없습니다 여기에 이걸 찍었으니까 빠른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설마 뛴다고 죽진 않겠지? 스크랩은 하나 못 죽었는데 그냥 안 죽는 걸로 찾는데 시간 걸리니까 기름 안 가져도 돼 기름 많은데 왜 기름 많이 잘 나와요 하푼 지금 2단계에